들려드릴 곡은 저희 어머니의 추천곡인데요. 저희 어머니께서 이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연습을 해가지고 불러보고 있는 곡인데 이상은 선배님의 담다디라는 곡이에요.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유튜브 같은데 보시면 탬버린 치면서 개다리 춤추는 그런 영상으로 아마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담다디를 미진이만의 담다디로 조금 바꿔봤어요. 그래서 좀 잔잔하고 이런 노래를 한번 바꿔봤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상은 선배님의 담다디 들려드릴게요. 박수! 그대는 나를 떠나려나요 내 마음 이렇게 아프게 하고 그대는 나를 떠나려나요 내 마음 이렇게 슬프게 하고 그대는 나를 사랑할 순 없나요 난 정말 그대를 사랑해 그대가 나를 사랑해 떠나둬 난 정말 그대를 사랑해 그대가 나를 떠나둬 그대가 나를 그대가 나를 내 마음으로 나의 소원에 그대가 나를 사랑해 난 정말 그대 그대가 나를 그대가 나를 그대가 나를 강아해 잘하던 나는이스트 나의 마음으로 당신께 이렇게 애원합니다 난 정말 그대 사랑할 순 없나요 날 사랑한다고 속삭여줘 그대는 나를 사랑할 순 없나요 난 정말 그대를 사랑해 그대가 나를 떠나줘 난 정말 그대를 사랑해 그대가 나를 떠나줘 덤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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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 덤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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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밤다디 라는 곡이었습니다